1..2..3..4.. 까마귀 소리 내줘봐 까마귀 소리 벡큐게 나도 이거 하고싶어 서니 가 봐봐 시우랑 같이 가 봐봐 근데 멈춰 어 멈췄어 가자 서니 같이 가자 가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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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던 강화도 그 길은 돌담길에 그리고 한옥에 또 턱에 방안에 같이 있었던 기분이었다면 지금 이곳은 그래도 조금은 조금은 좀 편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누구 같아요 누가 강원래 아들 같아요. 누구 같아요 누가 강원래 아들 같아요. 아 그래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 그래요 멈춰 멈춰 빨리 멈춰.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해 드려야지. 안녕히 가세요. 아 그래요. 너도 홀라이야 괜찮아요. 무슨 말 잘 들어요. 몇 살 때부터 속 썩여요. 아 일곱 살. 이제 이걸로 해봐야 돼. 누가 더 빨리 돌리나 해볼까. 또 해봐. 하나 둘. 엄청 빠르다. 엄청 빠르다. 엄청 빠르다. 동그라미 망각일 것 같아. 우리 이거 개개. 잘하지 아빠. 빠르게 해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대체 아이고 고마워. 또 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딱. 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 어 아빠. 하나 둘. 우와. 너무 빠르잖아. 엄마 안 보고 싶어? 보고. 엄마. 여기가. 동그라미로 개개했어. 정말. 정말. 서리야 일로와. 서리야 일로와. 서리야 일로와. 서리야 일로와. 아이고 안 넘어지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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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엄마 손 잡아. 네. 매겨. 매겨. 엄마는 아빠 손 잡을게. 서리야 아빠 손 잡어. 아까 당겨. 당겨주세요. 아 싸 싸 싸 싸 싸 싸. 완전 힘 세. 완전 힘 세. 완전 힘 세. 여기 아까 봤던 거야. 맞아. 여기 여기. 안녕. 동사리 아니야. 나는 운동하고 깊다. 나는 운동하고 깊다. 뭐랄까. 갑갑한 도시생활에서 못하는 거를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기분도 좋았고. 선희 기분보다 좋았고. 제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시우. 시우야. 늑대로 변해봐. 늑대. 응? 네? 희수 아빠한테 늑대로 변하는 모습 보여줘봐. 엄마. 늑대로 변하는 모습 보여줘봐. 아빠 시우가 늑대 보여준대요. 늑대. 응. 에이? 으아예요. 아. 나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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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결혼했어? 둘이 시월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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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친해졌어. 난 도깨비. 도? 도깨비야. 도깨비야. 난 여왕도깨비. 여왕도깨비. 난 여왕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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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머리. 귀여운데. 앉아. 깻잎머리에서 앉아. 깻잎머리에서 앉아. 밀어주세요. 알았어. 야, 이시우!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야 이시우. 시우야. 너 여기 그네 내리기 전까지 양쪽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돼. 아이 진짜 이렇게. 문희순이야 김가정이냐. 시우는 누구 보고 싶습니까? 어. 가정에 보고 싶어요? 왜 가정에 보고 싶어요? 사랑해. 응. 사랑해? 응. 응. 사랑해. 응. 사랑해. 응. 안 해. 시원님. 아주 잘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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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잘하네. 누가 갖고 있지 누가. 됐어. 어디있어. 어디있게. 어디있게. 선희야. 선희 이거 맞춰야지. 선희 이거 맞춰야지. 너의 뒤에 서있을게. 시우야. 너 여기 저기. 희수. 희수가 좋아. 여기 가정이 언니가. 아니 가정이 언니가 좋아. 가정에 줄라. 가정에 줄라. 가정에 줄라. 가정에 줄라. 가정에 누나 가져와. 와. 왜 이리 있었어. 으. 시우표정 봐. 가자. 무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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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희수. 야. 무희수. 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고쳐봐. 무희수할래. 선택. 아빠랑 사이게? 아니야 아 이거 누가 밀어주라 가정이라 딱 했을 때 약간 아쉬웠어요 서운하고 유학년 뽑혔으면 좋았을 텐데 문희숙 문희숙 여자 야 문희숙 이거 완전히 일어나 누가 밀어주라 알았어 여기 옆에 누가 타세요 누가 탈까요? 옆에 누가 타주세요 대이삼촌 타세요 시효이가 옆에 앉아있으니까 기분 나빠요? 아 진짜 어서 대이삼촌 앉아 앉으세요 대이삼촌이요 자 시효야 옆으로 가 시효 시효 안 돼 난 잔으로 인정할 수 없어 난 잔으로 인정할 수 없네 됐어요 출발합니다 저 앉아요 어? 누구 옆에 앉을거야?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너무 조icios 여기요? editions 내 맘을 любим다 이렇게요 stop 넌 뭐야? 너 뭐하 vários 뭐야 m2 넌 잔으로 인정할 수있고 시효 가져온과 대단히 해버려 있어 관심없는 대단히 해버려 있어 계곡이다! 우와! 우리 계곡 내려가볼까? 네! 우와! 미끄럼 주의하세요 물 엄청 깨끗해 무조건 여기 물고기 살겠다 물 진짜 깨끗하다 잠깐 내가 물을 바로 한번 담가 볼게요 시원하다 엄청 시원해 사이도 담가 봐봐 조심해 바로 한번 넣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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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 진짜 깨끗해 아! 아! 진짜 시원해 이게 또 산에서 바로 내는 이 흡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으로 가기 전에 산 물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온도가 미디어 지하입니다 혼底선 선아 좋아? 근데 선아 물 적시면 안 돼 위는 여러분 선아 이리 와 손아, 손아 이리 와. 손아, 손아 이리 와봐. 파이팅! 손아, 손아 이리 와봐. 파이팅! 파이팅!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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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걸려, 감기 걸려. 어. 아,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옷 갈아 입을래. 감기 걸리겠다, 진짜. 어때? 물 어때, 얘들아? 시원해? 네. 나 자기 다이커 들어가야 돼. 어, 알았다. 손이 몸 좋은데? 여기 무도 끼니까 물에서 닦고. 그래, 알았다. 또 감기 걸릴까 봐 엄마 걱정돼. 수영복 사실은 준비는 했거든요. 근데 감기 걸릴까 봐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막 무더운 여름이었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던졌죠. 들어가라고. 어? 나 물속에 들어가고. 안 돼. 그럼 바지 입으면 안 돼. 수영복 하고 싶어. 수영복 하고 싶어. 그럼 바지 입, 저거. 물속에 들어가지 마. 바지 입어줄 테니까. 발만 넣을게. 발만 넣을 거야? 응. 그럼 일단 여기 앉아. 엄마가 입어줄게. 발만 담가. 바지 접시면 엄마한테 혼나. 자, 바지 접시면 엄마한테 혼나. 됐어. 그만 들어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에요. 더 이상 젖으면 안 돼요. 아유, 우리 손이 착하다. 깊게 들어가면 안 돼 시유야 바지 다 젖어 여기만 놀아 너 앞에서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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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만 깊어서 안 돼 맛있어 그거 깊다니까 바지 다 젖는다고 바지 다 젖잖아 일로와 하고 싶지 바지 벗어 이리와봐 팬티 입고 해 없으니까 보고 싶네 애들 소리가 들리는데? 애들 소리가 들려 저거 내야 되잖아 저거 내야 되잖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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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가보자 좀 더 가보자 어이구 나 미치겠네 진짜 내 아들이지만 진짜 대단하다 쟤 진짜 진짜 내가 남지만 정말 미스터리하다 쟤는 정말 미스터리가 아니라 야 씩씩하다 시유야 안 추워? 응 안 추워야 너? 뭐 개다 왜 지저러는데 뭐 진짜 어떡해 쟤 어머 내 아들 어때? 어머 내 아들 어때? 어 오 쟤 추는가 봐 쟤 추는가 봐 야 씩씩하다 오리시유 나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갖고 가야 되겠다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참네 시유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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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웠다 추워서 안 돼 엄마 하지마 감기 걸려 감기 걸려 아 맞네 여기 소송이 맞네 맞지? 아니 아니 쉬 너무 쉬어 너무 쉬어 너무 쉬어 아니 쉬어 시야 그럼 수영복 입어 수영복 오 진짜? 아야 어 미안 미안 어 어 어 야 너 또 궁금해 아 얘가 들어가고 돼 아니 그 소리지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옷이라도 입든가 진짜 어 저 욕해도 돼요? 진짜로?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리 애가 떼를 써도 그냥 옷을 입혀서 들여보내든가 애를 본인이 바운스 입고 들어가든가 나 진짜 뭐 남자는 저렇게 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곳에서 뭐 한 번쯤은 감기 걸릴 수도 있고 그래도 면역력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어떤 원래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빰빠밤 빰빠빠빠밤 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0.1초도 안 걸리거든요. 솔직히 물고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어떻게 하는지. 물고기를 몰아. 몰아 저렇게. 저렇게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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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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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두 마리. 물고기 잡은 거. 두 마리 두 마리. 야 왜 나왔냐? 왜 나왔냐? 아니야. 걱정이야? 아니야 괜찮아. 멸치 멸치. 조그매 조그매. 자 또 잡자. 다시 다시. 준비. 시작. 되자. 모라도. 지수수. 됐어. 나와. 시작. 알겠습니다. 이거. 나도 몰래. 너를 향해. 잘 바는 있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 그저 널에 대해. 다음 시간아! 아 무서워! 한민씨! 일곱! 일곱! 반갑습니다. fertil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